안녕하세요 크리스 영사학교 논의하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 영사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심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삶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열매를 확인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은 100%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이든 아니면 30%이든 아니라는 생각이 숨어 있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100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 내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칭을 받으면서도 100% 믿지 않죠 제 주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이 있어요 눈 딱 감고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코칭을 따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주위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전심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저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훈련을 시작했죠 그동안 들어왔던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이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내 수준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저와 똑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교회의 후손들을 향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가르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편 16편에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책망이 올 때 감수한 태도로 듣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훈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게 필요를 말해주니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훈련을 하세요 매일 30분 간격으로 내 생각을 점검하면서 데일리 체킹업을 하세요 노트에서 30분 단위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체크하고 성공한 빈도수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나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과 실패의 요인입니다 3일 13장과 14장에는 영적인 실패와 성공이 대조를 이루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병거를 가진 3만의 블레셋 군대를 마주한 백성들은 적은 숫자에다가 무기도 없는지라 두려움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과께 제사를 드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전녀를 가다듬어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해진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은 순종에 횡례를 냈을 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죠 사무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떠난 후 사울과 아들 요나단 외에는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여기서 무기라는 것은 철로 맞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로 된 무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그런 무기가 있었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아주 강한 그런 철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군의 고제를 면치 못하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시종에게 말하죠 요하의 군호는 사람 숫자에 있지 않다며 싸우러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이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종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비상식적인 주인의 행동에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안됩니다 하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앞서가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고 둘이 돌벽을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인 20여 명을 사륙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이어지죠 생각과 믿음을 합쳐서 행동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행동화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감으로 나타나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세 번째 믿음을 행동화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먼저 무대보 정신의 소유자 사람은 대체로 사고형 스타일과 행동형 스타일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죠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얻은 다음 최상의 방법을 찾아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다 싶으면 이것저것 재어보지 않고 저질러버리는 추진력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단점은 분별력이 없으면 대책이 안 선다는 것이죠 전자에게 사람들의 단점은 이것저것 재다가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사고형이기보다는 행동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대보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립니다 행동형이기보다는 사고형인 야금을 보면 기도는 무대보로 하죠 영적인 문야는 세상에서 살아왔던 경험이나 지식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보 정신이 필요해요 무대보란 원래 무철포 없을무, 쇠철, 대포포자인데 이를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무대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했죠 직역하면 조총이 없다는 뜻인데 일본의 최고 기마군단이 어느 날 신생부대인 조총부대와 싸워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즉 조총도 없는 부대가 무모하게 조총부대와 전투를 벌이다라는 뜻이죠 아무 계획이나 사전 준비 없이 무모하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데 무대보 정신이 필요한 이유는 인본주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행동형의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목사나 장로나 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성경의 방식인가 면밀히 분별해 보시고 그렇다면 무대보 스타일로 죽기 살기로 악으로 깡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목적, 속내, 동기를 살피시고 변화와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끝났다면 무대보 정신으로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는 영적 천재에 대해 살펴봅시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죽는다 해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냥 믿었고 고향을 떠났고 아들까지 바치라고 해도 그냥 바치고 있어요 이건 미치지 않고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바울도 다메스색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확신하고는 그 길로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상태에서 10년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고 11년차에 성령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만 가도 귀신이 나가고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지만 종교적인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나는 어느 수준에 와 있나 살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꺾을 수 있는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뒷받침해 줄 돈과 시간과 능력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노 라고 하시면 자기를 꺾고 멈출 수 있는지 절대로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해 보세요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은데 멈춰보거나 이걸 절대 하기 싫지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가정하에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입마심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지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죠 나의 기도 훈련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